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이 세상 끝 어딘가에 거울 왕국이 있었습니다 거울 왕국엔 누가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거울 왕국엔 흑단같이 까만 머리에 눈처럼 하얀 피부 사과처럼 붉은 입술을 지닌 어여쁜 백살공주가 살고 있었답니다 질투심에 불타는 왕비도 살고 있었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왕비는 매일매일 거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선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을 통해서 정원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천진한 백살공주의 모습을 본 왕비는 격노하고 맙니다 백살공주를 당장 쫓아내라! 궁에서 쫓겨난 백설공주는 어둠 속을 혼자 헤매게 되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무척 슬펐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백설공주는 무척 슬펐습니다 백설공주는 무척 슬펐습니다 백설공주는 무척 슬펐습니다 백설공주는 잠시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과 앞으로의 행복했던 날들을 그려봅니다 백설공주는 난장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설공주는 무척 슬펐습니다 백설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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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일곱 단쟁이들이 흥겹게 광산으로 일어나가는 아침입니다. 백설공주가 난장이들과 즐겁게 생활하는 동안 거울왕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거울을 통해서 난쟁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백설공주의 모습을 보게 된 여왕은 분노합니다. 백설공주가 백설공주가 여기에 숨어있었군. 백설공주가 참스러운 사과를 꺼내들었습니다. 한입 베어먹지 않겠니? 아, 맛있겠다. 하지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백설공주는 왕자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진정한 파티타임입니다. 일곱 난장이들 그리고 왕자님과 모두 함께 즐겁게 춤추는 백설공주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파티 타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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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